Payroll. 한 기업의 급여 대상자 명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종업원 명부가 되겠죠. 종업원 명부 또는 총수. 급여 지급 총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급여 지급 총액. On the payroll. 급여 대상자 명단에 올라와 있는. 그래서 고용되어라는 뜻이고요. Off the payroll. 그러면 실직해서. 실직되어 있는. They have 100 employees on the payroll. 그들은 100명의 종업원이 있다. On the payroll. 급여 대상에. 월급 주는 종업원이 100명이다. 이 말이죠. They have an annual payroll of 23 million dollars. 자, 23 million dollars. 2300만 달러의 payroll. 급여 지급 총액. 그래서 연간 급여 지급 총액이 2300만 달러이다.